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자격 취득해서 개업할 때까지 등록 절차를 공부했었는데요. 등록 절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본서 58페이지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여러분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번에 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포 용지로 업로드 되어 있기 때문에 출력할 때 용지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본서 58페이지, 59페이지에 있는 법인의 등록 기준 5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결격 사유,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 우리 기본서 70페이지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31번에 있습니다. 이 개업 공개사 등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개업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는 사유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결격 사유 해마다 시험에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서 80페이지, 고용인인데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자격을 취득해서 취직하면 소속 공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하면 중계보조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서 88페이지,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 법인의 겸업 제한,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거 6가지밖에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은 겸업을 해도 되지만 법인은 6가지만 겸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기본서 92페이지, 중계사무소 설치입니다. 기본서 93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2번에 1등록 1사무소입니다. 사무소 하나밖에 못 둡니다. 사무소를 여러 개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증 하나 취득해서 사무소 10개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빌려주면 되겠죠? 여러 개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 양도 대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몸은 하나인데 여러 군데서 동시에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등록 1사무소, 사무소 하나밖에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서 93페이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개업 공유계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 용이한 임시중계시설물 소위 뜻다방 설치하면 안 됩니다. 모델하우스 앞에 파라솔 천막 이런 것을 취해도 이중사무소와 똑같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서 94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여러분들 기본서는 꼭 필요합니다. 기본서는 옛날 교재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인터넷에서 보면 많은데 새 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새 교재, 왜냐하면 이게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개정된 게 반영 안 돼 있으면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옛날 내용 가지고 공부하려면. 그러니까 항상 교재는 특히 2차 과목의 경우에는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새 교재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94페이지 법인의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분사무소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회사 같으면 지사, 지점, 은행은 지점이라고 하죠. 그것을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죠. 지사, 지점입니다. 이 분사무소는 개인은 둘 수 없습니다. 오로지 법인, 법인은 회사죠. 법적으로 사람, 법인만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양가로 1번에 보면 법인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입니다. 제외, 제외 동그라미.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일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가령 서울특별시의 경우 25개의 구가 있는데 그러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 즉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분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최대로 두더라도 24개밖에 안 되겠죠. 주된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종로구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으니까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한 개밖에 안 되고요. 2번, 이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기준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유자에 있는 사람 없어도 됩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가 책임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인데요. 96페이지까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인데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등록관청이란 주소지가 아닌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고 합니다. 등록관청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면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 받고 나면 업무를 개시할 수 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교부해 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분사무소 관할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사실을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서 항상 기본서는 시험 볼 때까지 끝까지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기본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있어야만 나중에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요약만 하면 안 되겠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서류는 94페이지 기본서 맨 밑에 서부터 95페이지까지 있죠. 뭐냐면 첫 번째 책임자 책임자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책임자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고요. 책임자 실무교육 자격증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실무교육 수료증은 모두 사본입니다. 원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는 꼭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 아니라도 개업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소유권 확보해야 되면 건물주만 개업할 수 있고 건물주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겠죠. 남의 건물에 분사무소 설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95페이지 96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97페이지 기본서 오른쪽 맨 위에 보니까 처리기간 7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래서 7일이라고 적어놨죠. 왜 7일이냐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7일입니다. 98페이지 분사무소 설치신고확인서라고 있죠. 옛날에는 신고필증이라고 했는데 개정됐습니다. 혹시 옛날 책 가지고 계신 분은 개정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반드시 새 책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99페이지 사무소 공동사용입니다. 공동사용. 옛날에는 이것을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공동사용인데 개업공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 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서식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보면 사무소가 A, B, C, D가 있으면 만약 B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A사무소가 B로 이전신고하면 됩니다. D가 B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사무소는 한 군데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사무소를 두고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B에서 공동사무소를 하려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되는 것이고요. 처음부터 아예 두 명 이상이 신규등록을 해도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를 만약에 설치를 했다면 이 공동사무소에는 만약에 A, B, C, D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칸막이는 없습니다. 칸막이가 있다면 이거는 칸막이가 있고 만약에 별도의 출입문이 있다면 이거는 공동사무소가 아니라 각자 개별 사무소죠. 출입문이 따로따로 있다면 물론 출입문이 하나밖에 없고 이 내부 출입문이 또다시 있다면 이런 거는 공동사무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개업공개사의 종별과 상관없습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즉 중개인,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없습니다. 종별이 같은 개업공개사들끼리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종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안 되고요. 그러나 4명이 같이 업무를 하다가 A 업무정지당하면 A 빼고 나머지는 계속 업무할 수 있습니다. 칸막이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칸막이가 있는 개별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자격증 등록증 사무소에 개시하는 것도 각각 따로따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A 법인이 고용한 갑이라는 직원이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 개업공개사와 갑에게만 책임이 있는 거지 공동사무소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 하면 X입니다.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공동사무소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죠. 왜냐하면 이게 중계보수를 100만원 가령 받았을 때 그 중계보수를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습니다. 알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많이 있죠. 나누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공동사무소는 거의 없고요. 기본서 101페이지 중계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우리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이사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무소를 왜 옮깁니까? 이사가니까 주로 많이 옮기죠. 만약에 서울에 집이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를 가면 사무소를 이전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다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 이전을 한 경우에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신고를 하는데 어디다가 신고하느냐 하면 우리 주소 옮겨도 주민등록 옮기면 이전 후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등록증 원본입니다. 등록증 원본. 분사무소의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역시 원본입니다. 원본. 그리고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종로구에 있다가 해운대로 옮기면 해운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이 서류를 제출하고요. 제출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송부해야 되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송부서류가 뭐냐면 등록대장 두 번째 등록 신청서류 등록 신청서류 세 번째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전 전에 업무 정지 당하려고 하니까 이전 신고를 했다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합니다.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1년간 정과기록을 같이 송부해 줍니다. 자 만약에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본사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가 해운대구에 있는데 이 해운대구에 있는 분사무소를 만약에 함량군으로 경상남도 함량군으로 이전을 했다면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번에 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합니다.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7일 7일 이내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고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원칙이 등록증 재교부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사무소 이전 신고 임무를 위반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소 옮기는 거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다. 주민등록 옮기기면 이사를 가야 되니까 사무소도 옮기게 되겠죠. 자 사무소 이전 103페이지 기본서 103페이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5페이지 기본서 10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처리기간 7일이라고 되어있죠? 7일 처리기간 7일 7일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숫자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그래서 7일 숫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06페이지 인장 등록 및 사용입니다. 인장 등록 및 사용 이거는 뭐냐면 인장 도장 즉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을 도장을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미리 등록관청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쓸 때마다 도장을 자꾸 바꾸게 되면 나중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겠죠? 나는 도장 찍은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장 등록을 미리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본서 107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밑줄 치십시오. 그리고 위에 보조원 X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합니다. 업무개시 전에 밑줄 치십시오. 업무개시 전에 업무개시 전입니다. 업무개시 후에 하면 X입니다. 한 글자 바꾸면 중갱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갱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인장을 보면 동그라미 1번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7mm 이상 30mm 밑줄 치십시오. 옛날에는 인감도장이어야만 했는데 지금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고 가로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도장이면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법인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 제한이 없고요. 법인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동그라미 2번 맨 뒤에 법인의 인장 법인의 인장 밑줄 치십시오. 시험에 법인의 대표자 인장 하면 X입니다. 대표자 X입니다. 대표자 사장 자연인 인장이 아니라 법인의 인장 즉 법인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말은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장 등록 방법입니다. 인장 등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의 경우 동그라미 1번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해도 되고요. 소속 공개사의 경우 고용 신고하면서 인장 등록을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인장 등록 하는 방법은 세 가지 등록 인장 변경 등록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변경 등록 신고서 서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은 세 가지가 있다. 3번 개업 공개사 소속 공개사는 등록된 인장 사용해야 된다 했고요. 109페이지 4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개업 공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업무 정지 소속 공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업무 정지 자격 정지는 모두 6월 이내죠. 110페이지에 그 서식이 있는데 인장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요. 인장 등록 신고서는 이 110페이지에 있는 서식도 있고요. 또 등록 신청하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도장 찍어서 제출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본서 111페이지 슉 페업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습니다. 자막 따라서 uncontêtes 에 Brop 옆 finns 복 이게 집 이렇게 іч